서울 지하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전체 조합원 1만 5천여 명 가운데 민노총 소속이 69%, 한국노총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양대노총 소속이 88%입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 노조가 양대노총의 단일 후보를 꺾고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겁니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올바른 노조 소속 31살 허재영 후보가 영업본부 전체 조합원 3천9백여 명 가운데 5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단일 후보까지 냈지만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한 겁니다. 그쪽 노조원이더라도 저희 올바른 노조에서 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본질을 같이 추구하고 변화의 바람에 서울교통공사 내 4개 본부의 산업안전보건이 대표는 지금까지 과반수 노조가 당연직으로 맡아왔지만 2021년 8월 올바른 노조 출범으로 과반노조가 없어져 선거로 대표를 뽑게 됐습니다. 영업본부 대표로 당선된 허 후보는 안전, 보건, 중대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회사 대표와 협의할 권한을 갖습니다. 임금교섭권은 서울교통공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유지 중인 민노총이 갔지만 MZ노조의 기세에 변화가 더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교통공사 MZ노조의 이번 대의변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어질지가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